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녹음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녹음을 해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갑자기 메모를 해야 한다거나 대화를 녹음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갤럭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 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보이스레코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음성 녹음 앱은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혹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음성 녹음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첫 화면은 지금 현재 녹음되어 있는 파일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통화 녹음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통화 녹음된 파일들이 여기 전부 나오고 있죠. 가끔 통화하고 전화를 끊고 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통화 녹음을 해두시면 나중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다시 한번 찾아서 들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주로 통화 녹음을 많이 이용합니다. 음성 녹음 앱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녹음된 파일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통화 녹음을 설정을 안 해놓으셨으면 나오지 않겠죠. 이제 아래쪽에 있는 마이크 버튼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마이크 버튼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 음성 녹음 앱은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설정을 먼저 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좌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녹음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 일반과 인터뷰 두 개로 나뉘죠. 일반 모드는 스마트폰 하단에 마이크로 녹음이 됩니다. 보통 내 목소리를 녹음할 때 많이 이용하고요. 또는 회의를 한다거나 강의 같은 것들을 녹음을 할 때 스마트폰 하단 부분을 소리가 나는 방향적으로 돌려놓게 되면 녹음이 되겠죠. 이 일반 모드는 주변에 있는 전반적인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 외에 주변 소음도 같이 녹음이 됩니다. 그런데 인터뷰의 경우에는 다르죠. 인터뷰 터치하시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상대편과 내가 마주 보고 있을 때 스마트폰 위쪽에서 수음이 되고요. 스마트폰 아래쪽에서 수음이 됩니다. 양쪽에서 수음이 되죠. 그리고 이 경우는 목소리 외의 소리는 전부 걸러주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게 녹음을 할 수가 있죠. 이 기능은 주로 1대1로 대화를 할 경우에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인터뷰 모드일 경우에는 텍스트 변환이나 번역, 요약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부터 갤럭시에 새로 들어온 기능이죠. 인공지능, 인텔리전스 기능인데요. 이 인터뷰 모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일반 모드는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을 하거나 번역하거나 요약까지 다 할 수 있죠.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녹음하기 전에 일반으로 녹음할지, 인터뷰 모드로 녹음할지 미리 설정을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 녹음음질이죠. 녹음음질 들어가 보면 저음질, 중간, 고음질 세 가지가 있죠. 되도록이면 고음질이 좋겠죠. 훨씬 더 녹음된 내용이 또렷하게 들리고 깔끔하게 들리게 됩니다. 물론 그 대신 용량은 더 차지하게 됩니다. 저음질은 되도록이면 권장하지 않고요. 최소 중간 음질 이상을 이용하시기를 권해요. 그 다음은 스테레오 녹음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목소리를 녹음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주변 소리라든지 또는 연주라든지 녹음된 소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녹음이 돼야 하는 경우에는 스테레오로 녹음을 하는 게 좋겠죠. 스테레오로 녹음 들어가시면 스마트폰 한쪽으로 녹음하는 게 아니고요. 양쪽으로 녹음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위쪽과 아래쪽 마이크를 사용해서 일반 모드에서 녹음이 되는 거예요. 인터뷰 모드와는 또 다릅니다. 인터뷰 모드는 주변 소음을 최소화시키고 목소리 위주로 녹음이 되는 것이고요. 이 스테레오 녹음은 위, 아래 전부 녹음이 동시에 되는 것은 똑같지만 인터뷰 모드가 아니고 일반 모드로 주의 소리를 다 녹음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결과물을 들을 때도 스테레오로 들리게 되겠죠. 예를 들어 외부의 숲에서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새가 오른쪽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가 날라서 왼쪽 가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듣게 될 경우 오른쪽 이어폰에서 나던 새 소리가 왼쪽 이어폰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스테레오 녹음을 이용하면 그렇게 녹음이 됩니다. 하지만 스테레오로 녹음하지 않으면 왼쪽과 오른쪽 그냥 동시에 똑같이 들리겠죠. 녹음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녹음할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녹음을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녹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스테레오로 녹음을 할 경우에는 주된 소리가 있겠죠.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휴대전화의 오른쪽으로 위치시키게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어느 쪽이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이 상단인데요. 상단을 왼쪽으로 지금 눕힌 상태죠. 그러면 오른쪽은 휴대폰의 아래쪽에 있는 이 마이크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주된 음원 쪽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 중에 전화 차단도 가능하죠. 한참 중요한 걸 녹음하고 있는데 전화가 갑자기 울리게 되면 녹음을 망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전화 차단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위쪽에 보면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라고 있죠. 여러분이 녹음된 소리를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도 미리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언어 자동 인식이라고 있죠. 우리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주로 한국어를 녹음하게 되겠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외국어를 녹음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어 자동 인식에 체크를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텍스트 변환 및 번역용 언어 팩을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만 설치를 해뒀는데요. 이건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한국어와 영어 외의 다른 나라 언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외의 언어를 텍스트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언어 팩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언어는 다 있죠. 여기서 필요한 언어 있으면 골라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언어가 여기에 또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가 같이 들어가 있게 되면 한국어 사이사이에 영어를 쓰더라도 전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대화한 내용이나 녹음된 내용을 요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우 여기 있는 변환된 녹음 내용 요약을 들어가셔서 사용함으로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요약이 가능해요. 회의라든지 강의, 음성 메모 등의 녹음을 요약한다고 하죠. 계속합니다. 이 상태가 되어 있어야지만 녹음된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음성 녹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 설정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음성 녹음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이크 버튼 누르고 녹음을 시작하면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음성 녹음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녹음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녹음되어 있죠? 굉장히 간단하죠. 해당 녹음 파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녹음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1초 뒤, 1초 앞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원하는 구역까지 이동할 때는 이 파형을 터치해서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겠죠. 무음 부분은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부분에 여기서부터 이 구역이 무음 구간이에요. 자 이걸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무음인 부분은 건너뛰고 바로 소리가 나겠죠. 그 다음 재생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녹음된 내용을 듣다 보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몇 번씩 돌려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 반복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반복해서 들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위치를 주시고 구간 반복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A라는 표시가 나오죠. 이번에는 반복할 구간을 또 움직이시고 여기에서 또 구간 반복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반복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내가 따로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자 그 다음 지금 아래쪽에서 올라온 창을 내려 볼게요. 그러면 텍스트 변환이라는 메뉴가 나오죠.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녹음되어 있는 음성을 전부 텍스트로 변환해 줍니다. 텍스트 변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긴 문장을 녹음을 해봤는데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에 관한 좀 긴 내용을 녹음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로 변환을 했죠. 그리고 음성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지금 발화자 1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 명이 말을 했기 때문에 발화자 1만 나오게 되고요. 만약 여러 명이 말을 했을 경우에는 말을 한 사람 각각마다 발화자 1, 발화자 2, 발화자 3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각자가 말한 내용이 여기에 전부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입력이 되겠죠.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오타도 없고요. 잘못 인식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또박또박 말을 하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들어와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요약이라고 있죠. 요약을 눌러보시면 이 내용 전체를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음성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긴 내용이죠.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죠. 제목도 인공지능의 윤리적 고민으로 정확하게 잡아줬네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게 되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번역 버튼이 생깁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의 내용을 원하는 언어로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볼까요? 물론 여기서도 언어를 추가해서 그 외의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번역이 돼서 올라오죠.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된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것을 또 번역까지 해주게 되고요. 요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요약도 이렇게 번역을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삼성 노트에 추가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음성 녹음 앱의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음성 녹음 앱이 녹음하고 듣는 단순한 기능만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면서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해졌죠.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